여기 있어 아유 음.. 다 사는다 맛있어 여기 한국 바다에 있어요? 한국 바다에도 있어요? 저기 부산 바다에 부산 바다에 있는 곳 도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어 북쪽은? 북쪽은 없어 북쪽은 없어 깊이 있어 깊이 있어 깊이 있어 밖에 안 나와요? 밑에 있어 1년 계속 잡아야 돼 우리나라는 11월달 한 달에 11월달하고 3월달까지 4월달까지 5달만 잡아 괜찮아 나머지는 잡으면 가먹어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버터 똑같아 버터 맞아요 이거 진짜 좋은거는 여기처럼 비싸고 좋은거는 그린 색깔이야 근데 다른거 색도 있어요? 이런거? 안좋은거는 돈 조금 있는거는 블랙색깔 아 블랙색깔 조금 안좋아야지 블랙색깔 맛있는데 이거가 그린색깔일 때가 진짜 맛있어 또 비싸요 어 비싸요 어 비싸 어 비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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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막도 있고 그니까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요. 부심은 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신경을 내게 다 있다고 얘기해 바다도 있다고 그랬었거든 바다가 없거든 근데 무슨 해라고 있잖아 옛날에 바다였는데 그 이름 뭐지 우즈뱅에 큰거 큰거 호주 큰거 큰거 호주 너 옛날에 바다 있어요 했던데 이름은? 연애주? 에일랜바다 이름은 에일랜바다 에일랜바다 도 있어요 요의도 제주도 도 있어요 에일랜바다 아일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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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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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였는데 지금 바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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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됐어요 문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일랜바다 바다 구멍을 바다는 바다는 변화 은 별로 없는게 바다 뭐가 없냐 바다 해가 들어야 돼. 나라로 알고 있잖아. 카스피 맞어? 카스피? 네이버에서 카스피 해 나와.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마르고 있어. 사방이 뒤로 막혔으니까 요거는 근데 이게 석유가 안돼. 옛날에 자원은 풍부해야 돼. 근데 우면 우즈베키스산 오일만원 땅속에 오일만원 골드만원 여기 보니까 같은걸 듣고서 카자흐스탄은 바다로 주장하고 이란은 호수로 주장한대. 근데 이 저기로 따님 저기로 보니까 뭐냐면 옛날에 바다에 있고 원체의 큰 호수가 있다 보니까 무슨 해라고 이렇게 하는 카스피? 그니까 왜냐면 바다로 보면 해연선을 인접한 나라일 것이 되고 꽃으로 치면 좌우를 n분의 1로 해야 되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끼리 국경이 다발되고 있으니까 바다로 보면 영토에 들어가잖아 뭐 영혼권 뭐 회리얼마 몇리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바다로 구기고 가정스탄은 있어요 코스로 위네 근데 이게 지금은 저 위에 그 어디지? 위에? 땜 땜 알아? 땜 이게 물 강에 이렇게 강에 물 막아 땜 있잖아 물 못 지나가야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드는거죠 그거 다른거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 물 계속 없어 없어도 되지 카스피에 카스피에서 죽은 물 계속 없어지잖아 유명 관광지가 있던데 물이 말라 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지 뭐 풀러있어야지 뭐 들어오고 있는게 좋은데 아까 있으니 여자들이 어디가 그 물을 막아가지고 꼬주가 이제 거기로 물이 다 들어야 되는데 나라별로 다 물이 말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유명한 관광지가 있던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오스카에서 뭐 식당이나 뭐 한국이 식당에 권성에 가로기 식당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그 배드로